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윤호영 교수가 2021년 발표한 사람에서 컴퓨터 자동화로의 연결을 위한 탐색, 객체의 인식 오브젝트 택션, 딥러닝 알고리즘, YOLO사, 자세의 인식 포스트 택션, 프레이모크 미디어법을 활용하 음악 프로그램의 여성 신체 대상화, 선정적 화면 검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방송 음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여성 신체 대상화 및 선정적 화면에 자동화된 검출을 위한 규칙을 찾는 연구입니다. 그동안 사람에 의해 수동으로 연구되었던 화면 이미지를 자동화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추출하기 위해 어떠한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시험해보았습니다. 연구는 2021년 3월 이째주의 지상파 3사 음악 프로그램에 방송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댄스 화면을 대상으로 각 방송사 화면을 비교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여성 신체가 대상화되는 이미지와 선정적 이미지를 12개의 화면 이미지로 구분하고 방송 카메라, 앵글이 이들 장면을 잡아낼 때 이전 화면과 달라지는 특지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영상 화면의 프레임 추출과 딥러닝에 기반한 YOLO사 객체 감지 알고리즘, 동작 감지 프레임워크인 미디어 파이프를 활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성 신체가 대상화되는 화면에서는 장면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전 화면 대비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규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이 반드시 여성 신체가 대상화되는 화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오히려 선정적 화면을 회피하는 방식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규칙으로 화면에 사람 얼굴이 등장 여부를 동시적으로 적용해야 화면이 여성 신체를 대상화하는지 아니면 선정적 화면을 회피하는 방식의 카메라, 앵글 화면인지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적인 연구 문제로 지상파 방송 3사 화면의 대상화 및 선정적 화면 빈도를 살펴본 결과 mbc가 다른 방송사보다 상대적으로 대상화 및 선정적 화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작 검출을 해보니 mbc 화면에서 신체 하체 부위의 화면이 다른 방송사보다 더 적게 검출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한 개 걸그룹의 한 개 노래에 대한 분석이라는 한계를 가지지만 그동안 사람에 의한 수동 연구방법으로 연구된 방송 영상 이미지 연구를 자동화된 양적 연구를 통해 대용량 방송 화면에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탐색한 연구라는 의의를 가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윤호영 2021사람에서 컴퓨터 자동화로의 연결을 위한 탐색, 객체 인식 업적 디텍션, 딥러닝 알고리즘, YOLO사 자세 인식 포스트 디텍션, 프레임워크 미디아법을 활용하 음악 프로그램의 여성 신체 대상화, 선정적 화면 검출 연구, 한국언론학부 65권 6호, 페이지 452에서 481을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의 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